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찹쌀가루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쩝쩝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소스에 찍어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먹어요 김치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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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으악 보이냐 슬로우드 슬쩐 슬로우드 다시 한 번 더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